아 이게 미드가 왜 안 나온 것 같지? 소폿 르블랑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미드 AD 나오면 그냥 가쩜 제발 미드여라 르블랑아 아 소폿 르블랑인데 아무리 봐도 카사딘 상대로 뭐 할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이게 미드 르블랑이었어?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 예번판 극딜 카사딘 한번만 해볼게요 루덴 첫템으로 가고 칼포카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아 용술사 할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잖아 그죠? 예번판은 르블랑이니까 큐섬마에서 딜교환 좀 빡세히 해볼게요 아 얘 도란 반지 시작을 할까? 인장 스타트 할까? 이게 더 나아보이네 어차피 카사딘이 만화가 부족하진 않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연우는 미리 사줘 그냥 야 타비 진짜 망했네 저거 어떡하냐 노틸 좀 멀어 자르바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라 모르겠다 사실은 한번 짜긴 해야겠는데 우리 다르바나 이거 같이 가줘야 돼 우리 저거 못 잡으면 게임 못 이긴다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네 그래도 이거는 할만한데 얘 무리한다 잡았다 잡았다 어우야 왜 이렇게 세 사실 개삭이네 궁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쟀는데 좋을 뻔했어 6대 10이네 뭔 카사딘만 하면 이러냐 이게 뭐 어떻게 된거예요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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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멸 차면 잡을만한데 그죠? 잡으려 다음 야 아트록스야 너무 심한거 아니니? 아니 10분에 6대스는 뭐야 음 그래 그래 뭐 열심히 하겠지 잡을까 오긴 했는데 나 와 와 데미지 미쳤는데 카사딘 잡았다 이게 카사딘 가능한가 이거 아 애매한니 사업 개삭인데 이거? 잠깐만 아 자기가 잘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센데요 님들아 선 누덴 카사딘 좀 히트인데 아니 원콤 딜이 나와 10레벨에 아 리치베인 이건 좀 에반가 이건 좀 에바야 에잇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런게 어딨냐 와 데미지 미쳤다 지금 잠깐만 정신 나가는데 지금? 어 다음 여기까지 득딜이라니까 친구야 뭔 혼자 막으러 오고있냐 어 이거 진짜 히트인데 좋습니다 레자이 그건 좀 아닌거 같애 그쵸 개천사 가자 그리고 왜 또 여기왔냐 얘는 하미 W 궁했으면 잡았으려나 치아가 없어서 못잡았네 그쵸 4는 2 까 이거 진짜 히트인가 잠깐만 카사딘이 이 정도라고? 어 너무 맛있는데 발견해버렸나 눈을 떴구나 드디어 눈을 떴구나 이 정길로 오라 릴라온다 못와요 이거 이거는 못참지 이거는 가야지 메자에게 반드시 가야지 안중 그 시절 카사딘 느낌인데 르블란 카운터 찾았습니다 선루덴 극딜 카사딘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잠깐만 15레벨? 18분 있네 지금 성장 레전드인데 리치베인이기 때문에 어 아니 뭐야 짭 아니었어? 이게 뭐임? 어? 어 템 사올게 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해 무리해 어 미안 야 야 나 이거 3000원 쓰고오면 누가 막냐 이거 이거 어떻게 막냐 서렌 쳐야지 뭘 막을 생각을 하냐 카사딘 이렇게 컸는데 어어? 누구세요? 어 미안 알리였구나 난 갈게 까비 어? 와우 가우 가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가 알리면 뭐할건데 너가 알리면 뭐할건데 아우 에라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흠 누가 잘했지? 내가 잘했는데 아무리 봐도 음 그래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미드인지 탑인지 모르겠네 니코가 미드 아닐까 그래도 미드 카밀은 아니겠죠? 허허허헣 설마 미드 카밀이겠어? 미드 카밀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카사딘 만났을때 예전에 카밀 핫했을때는 진짜 많이 만났고 요즘에는 모르겠다 니코가 칼날비야? 이러면 미드 니코 같은데 여기서 온다라 미안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체력 교환이면 썩 나쁘진 않은데 그죠? 케인 뭐야? 인생 망했는데? 이제 왜 1레벨에 저기서 쩔오고 있냐? 바텀까지 야 케인 1레벨이야 얘 어떻게 된거야? 핫도 솔킬이 아니 님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흐니 뭔 게임이 이렇지?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응 우리팀 잘 해주겠지 레벨업하긴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가보려 다음 레벨업 생각했어야지 인마 아 미안 어어? 자 6렙 되는데 이러면 라인 좀 녹일 수 있죠? 어 바텀 네이슨 마나 좀 아끼면서 할게요 야 거기서 그렇게 숨어있으면 티가 너무 나는데? 친구야? 뭐해? 너 체력 별거 없지 않니? 얘 뭐야? 아니 니코님? 아니 손해보기 싫어서 이거를 어 네이스 제약골드 얘 너무 귀여운데? 아니 딜교환 실수했으면 손해볼 생각해야지 음 손해볼 생각해야지 카르마 노플 잘왔다 이 녀석 괜찮아 미드는 계속 이길만해 고로라도 결국에 어떻게 되려나? 근데 저 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옛날처럼 꽝 체급이 좋은 애가 아니라서 넣고 먹고 다가까지 좀만 나오면 킬각이긴 한데 안나오네 그래서 다음 다음 파이팅 아래에서 해줘야돼 얘들아 그래 그정도면 다행이다 그래도 그럼 뒤로 돌아서 가보죠 파이팅 파이팅 그럼 죽어라 친구야 제가렴 아 확실히 이게 좀 세긴 한데 그죠? 원래 로하였으면 이 데일 절대 안나오거든 어 네이스 파이팅 밀고 라인도 밀면 좋은데 카메라와가지고 아탐 바로 붙을게요 아깝다 어어? 다음 아 이게 안맞아? 미안 그러지마라 다우 아 무빙한다고 했는데 이게 딱 맞냐? 괜찮아 키워서 먹으면 돼 전멸차 쓸 때 원콤 내면 돼 그죠? 그 방향으로 보자 그냥 우리 카미리다 무조건 잡아야돼 그리고 내가 먹으면 좋아 면역된게 좋고 아 나주지 아쉽다 괜찮아 잡았으니까 어허 어허 우리하면 원콤 낼만 하거든요 이거는 아 이게 안맞아? 잡긴 했다 그래도 케인아 그건 내 생각에는 절대 안될거 같은데 음 잘가 영역전개하고 덮으면 잡을만한데 그죠? 노플 아니니? 잘가렴? 갱스 진짜 잡을만한데 원콤으로 아직 마저템 없잖아 난 말해줘고 아 말해줘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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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소리니 세라피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아 좋았는데 와 뭐야? 뭐임? 마이님 어디감? 오우 다행이다 오케이 헬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위쪽으로 가자 사비 각오이긴 한데 상대 거리 너무 먼데? 니코야? 고은좀 아니지 님들아 같이 싸워요 아니 오케이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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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음 좋았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쵸? 애매하다 아 아 엠 살짝 빨긴 했는데 아 아 뭔가 아쉽네 도핑해야 겠다 아 와 이게 이렇게 끝나? 너무 아쉬운데 이 아 아 아 아 아 나 아트록스 카시오페아 구도에 대해서 그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팀 아트록스가 0-6-0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카시 상대로 돌켈 연속으로 5번 따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트가 잘하면 그래도 괜찮으려나? 애니? 오케이. 너는 카사딘형이다. 바로 가자. 칵은 져도 돼. 너네는 안 돼. 개쵸. 맞는 말이긴 해. 미니맵 가리시나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 카사디님 뭐 이런 말은 안 했잖아. 그쵸? 어어? 안죽었으니까 됐다. 카사디님. 근데 뭐 방팔 안하지 않을까? 그래 그냥 잘해보자. 너가 제발 가려주세요 하면 가려주긴 하는데. 응 그래 그래. 파이팅 해보자. 미드갱 좀 자주 오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미드갱 자주 오고. 친구야. 6렙은 찍히겠는데 이러면? 다 터물 갔네 애니. 터물 안 잡고 그죠? 이거는 근데 살려줄 수가 없다. 미드는 이득이긴 한데. 디에고 여기. 여기 있나? 걔니 어디갔냐? 노프리긴 한데. 좋은데? 곧. 좋아요. 가보려. 호흡.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다. 맛있다. 노프릴 때 한번 노려볼 사람? 노려볼 이신. 이신구함. 스티드 빠졌다. 기회인데. 가볼까 이거. 바비. 어어? 왓? 여기서? 꿀맛? 보내주세요 담아. 미안. 사과했잖아. 와. 다행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다 애쉬야. 덕분에 살았다. 이 코어로 이번에 그거 한번 가볼게요. 리치베인 한번 가볼게요. 노궁이긴 해 저거. 나도 그리고 가고 있어. 하옹. 가비. 내가 이거 어떻게 막아줄 수가 있었나? 아 뭔가 아쉽네. 아이고. 저렇게 죽었어? 아이야이야. 뭔가 아쉽네. 얘 궁은 없긴 한데. 지금 그죠? 어어? 아오. 애니야. 아니 이걸 먹으려고 해? 너는 손해 좀 보자. 너는 너무 괘씸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어 형은 전멸이 무한이야. 형은 전멸을 10번 연속됐어. 막을만한가? 잘만한데. 아 뭔가 아쉽네. 디에고 봤으면 뭔가 내가 녹였을 것 같은데. 잘만한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만한데. 여기까지 더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뺄 생각도 해야 돼 레이스 와 리신 미쳤는데 뭐야 왔다 리신아 자연스럽게 탑으로 가 아티야 좀만 버텨 나 도착했어 이제 어휴 그래 그래 아이유 서버려 좀 세지 카시야 너가 알던 카사드 데미지가 아니지 리치뱅잉까지 좀 많이 센데 그죠 좋은데 하이 허허허허허허 서버려 GG 또 해내셨습니까 또 애니 원콥 내셨습니까 뭐 애니를 선픽을 해 요즘 시대에 자 그리고 리치베인 특징 파워링이 굉장히 빠르다 자 로아일때는 상상도 못하던거죠 맛있다 대충 그냥 아무도 없는거 같으니까 습 가가지고 너 높으리지 않니 아깝다 어어? 아우 미안 아 어 네이스 오히려 극딜 카사딘이라 빨리 넘어갔다 그쵸? 어 이거 뭐 되나? 될만한데 잡았다 어 네이스 네이스 음 우리팀 네이스 아 책집김드 좀 아깝네 흐허허허허허허 괜찮아 전체적으로 이득 받잖아 아니 cc가 왜 안풀리냐 음 걸어 올라가보죠 예시공 쏘는데 아유 아우 아우 보였습니다 GG 어? 아니 뭐야 내표나? 그정돈가? 아니 내표 받을정돈인지는 몰랐는데 좋았다 얘들아 어고유 아우 아우 아우